응 맛있어!! 맛있어! 안녕하세요 담비습니다 오늘 먹어볼건 치리 조각 케이크 왜 먹고 싶어요? 네 숨주님 민서주려고 사갖고 왔어요 네 2,900원 우리 연서랑 먹을라 그랬는데 인서 보면서 또 먹어볼건데 아아 나 뱀파가 연서 소중 Kil이는 줄여 나 뱀파가 몰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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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자 영양성분들 표시가 되어있는데 스마트정분들은 아무래도 20몇그램이지? 디저트라서? 그렇긴 하죠 자 끓여서 뭐가 뭐지요? 생크림에 체리약 들어가있고 우리 민서부터! 아! 민서아! 양사도 이리로와 자 이번엔 저거 한입 생크림 사이사이에 빵 들어가있고 음! 부드러운데 저번에 당근 케이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라 약간 스윗함도 괜찮다 민서아! 김민서씨! 맛있어요? 한입 더? 안 먹을래? 네 아직 많이 먹을래 모를 민서야! 체리! 김민서씨! 체리! 야! 체리! 먹이기 힘들다 그래도 크래비니까 어째 조금 음 저번에도 뭐지 이런건 기억이 안나는데 거보다 조금 둘라긴 해야지 은서야 이거 초콜렛 으악! 아! 초콜렛요? 나뭇잎 초콜렛 먹어봐봐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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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되어있는게 좋은데 뭐? 적당한 정도네요 민서야! 요거 다 민서가 먹자 김민서씨! 아악! 민서 그러면 텔레비 끌거야 응! 요거 민서가 떠서 먹을래? 응! 민서가 떠서 먹을래? 응! 민서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 디저트기 때문에 가끔 제 맘에 먹게 민서야 얼만큼 맛있어요? 아니! 김민서! 김민서! 맛있어요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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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퍼 드셔! 라면 먹고 왔다! 라면 먹고 왔다! 너 민서가 안 먹을거야? 삼촌 다 먹는다? 응! 우와! 야 지금 배고픈데 라면 먹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한 번 떨어져을때 맛있게 드시고 먹지는 않고 먹지는 않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.